어찌라고? 치우라고?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? 진짜? 웬일이야? 잔반 처리 맨날 남아서 버리거든 그럼 그렇지 난 또 고생한다고 맛난 거 먹이란 줄 알았는데 맛있다 그럴리가 진짜 맛있는데?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맨날 남겨서 버리냐? 설마 맛있어 맛있어 이거 다 넣고 비벼 먹어야겠다 굳이 이렇게까지? 뭘 모르시는구만 잔반 싹쓰리엔 이게 짱이야 짠 많이 먹어라 왜? 너 안 먹게? 응 너 이렇게 안 먹어봤지? 이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거든 자, 먹어봐 너나 먹어 대박 진짜 맛있어 맛있다 아, 먹어보라니까 아무리 잔반 처리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혼자서 다 먹냐? 자, 빨리 드셔봐 어서 어때? 이상해 이상해? 내 입맛에 맛있는데 맛이 사서 이상하다고 맛이 사서 이상하다고 내가 잘 비볐지 오늘은 코로 뱉지 마라 이거 잡채도 같이 먹어봐 내가 잘 비벼지 네가 죽는다 이거 너가 잘 비벼지 내가 잘 비벼지 너 혹시 지금 기분 어때? 나 나 나 나 나 너 나 나 나 그냥 좋아요, 남아요.